최근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공동 거치대가 아닌 현관문 앞에 두는 분들 계신데요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고가의 자전거만 골라서 49대를 훔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잡고 봤더니 동종 정과만 8범이었습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 모자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유독 한 자전거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더니 준비해온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르고 자전거를 밀고 나갑니다 40대 남성 이모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창원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며 잠금장치를 자르거나 손으로 흔들어 푸는 방식으로 자전거 49대를 훔쳤습니다 특히 이 씨는 100만 원에서 최고 600만 원에 달하는 고가만 골라 훔쳤습니다 같은 전과만 8범에 이릅니다 이 씨는 이렇게 훔친 고가의 자전거를 자신이 타고 다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3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대리점이나 인터넷을 통할 경우 추적될 것을 의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